그래도 먹을거면은 절대 짜치게는 안주지 와우 와우 뭐야 이거? 이거? 참외 소다야 와우 생강 참외 소다 아 이거 넣을거야 그거 산거? 소다 메이커인가 이거? 소다 스틱 사실 진짜는 진짜는 여기있어 저건 너무 변태적이라 취미가 취미를 넘어 버린다 취미가 생활을 점거해 버렸어 저건 그냥 줄 수 없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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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умаю 와우 윤기